아 어 그 어떻게 이제 그래가 봐 3가 다 끝났어 뭐 풀이 뭐가 좀 풀이 하고 끊은다고 아 예 암 소리 왜 이래 캐카 민디 에마 잔스 이죠 그니까 언제 얻어 태어 언제 어떻대요 현재 유감스럽게 도 미안한 거 아니구요 We didn't keep calm in the emergency 왜? 우리가 언제 뭐해서? 과거에 과거에 keep calm 하지 않아서 어떤 상황에? 긴급 상황에서 emergency 상황에서 keep calm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we should have kept calm in the emergency Should have pp는 뭐를 표현할 때 regret sorry 과거에 대한 후회 했어야 했는데 안했다 여기 보면 didn't keep calm 보이죠 그러니까 should have kept calm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다음 빈칸에 알맞은 건 뭐야 everything is covered with white snow last night it must have snowed heavily 자 언제 어떻대요? 모든 것은 주먹어 커피맛 언제 어떻대요? 현재 모든 것이 눈에 덮여 있대죠 그래서 last night 언제 지난밤에 심하게 눈이 내렸던 게 must have pp 그래서 이건 같은 표현 I'm sure that it snowed heavily last night 하고 똑같죠 I'm sure that it snowed heavily last night it must have snowed heavily 과거에 뭐뭐 헬스 맨 틀림없어는 must have pp죠 그 다음 3번 어법상 어생한 것은 몇 번이야 어생한가요? 2번 2번? 어떻게 해야 되는데 I must have a cold my parents yesterday I must have a cold my parents yesterday 크흠흠흠흠 뭔 소리에요? 나는 I'm going to be a day I must have a cold my parents yesterday It's all like this okay 이렇게 고쳐야 되나요? 이상하지 않나? 혹시 이게 낫지 않을까요? I had to call my parents yesterday 나 어제 전화했어야 됐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전화했어요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이거 아닐까요 must have pp 에서는 must have been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상태종사가 어제 동작동사 잘 안옵니다 나머지 애들 they don't have to stay here 그들은 여기 머물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you may go out to play now 넌 지금 밖에 놀러 나가도 된다 you better not forget his advice 너는 그의 충고를 잊지 않는 편이 나왔겠다 he will be able to come home tonight 그는 오늘 밤에 집에 올 수 있을 것 미래 능력을 나타내고 아따 그 놈 시키도 시끄럽네 뭘 잘했다고 나와가지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케이 계속해서 에릭 he must be proud of himself 누가 언제 뭐 했대요 누가 언제 뭐 했대요 그가 과거에 그는 자랑스러워 하며 틀림없다 과거에 우수성 탔으니까 지금 자랑스러워 하고 있는게 틀림없어 must be proud of himself 됐습니까 그치 민수야 그지 민수야 하지 마시구요 그치 민수야 오케이 그렇게 공부하면 그지 꼴을 못 변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she she would rather bake cookies by herself than buy them at the store 뭐가 뭔드세요? 어... 걔는... 응 응 그것들은 쿠키를 상점에서 살 바에 쿠키를 구웠다 아 과거의 일인가요? 응 굽는 편이랍니까? 그녀는 쿠키를 가게에서 사느니 차라리 스스로 굽는 편이 더 낫겠다 라고 얘기하는거죠 그쵸 a 와 b 두가지 동작의 선택사항에서 차라리 a 를 하겠다 라는 표현일 때 would rather a than b 이구요 a b 다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죠 would rather는 조동사니까 그러니까 사느니 차라리 굽는 편이 나을거야 낫겠어 굽는 솜씨가 좋단 얘기구요 3번 4번은 공통으로 알맞은거 골라라 네오 오케이 3번 가볼까요? you make a to see the movie when you make a to see the movie when you make a to see the movie when you make a to see the movie ok 그래서 you make a to see the movie 뭔 뜻이에요? 영화보러 가도 된다 그래서 허락이죠 그 다음에 it may rain sometime later cloudy 추측이죠 나중에 눈이 언젠가 비가 내릴 수도 있겠어 흐려 그 다음에 may god bless you 는 뭔 뜻이에요? 기원문 기원문으로는 뭔 뜻이에요? 신이 신이 너를 축복하기를 신의 가오가 있기를 그래서 얘는 기원문을 만드는 조동사 메이조 may god bless you 신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메이조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메이조 ok i used to climb up mountain the mountain there used to be a statue here ok 그래서 wood 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공통으로 ok 어느 문장 때문에 안돼 그쵸 됐습니까 스태츄가 뭐예요 조각상 그쵸 여기에 조각상이 과거에 있었는데 현재는 없다 나는 과거에 증상을 그 산에 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가지 않는다 ok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 뜻과 같이 제대로 빈칸에 알맞은 말 오 오 오 오 오 만점 만점 너 둘다 만점 했어? 네 오케이 오케이 누가 무엇을 뭐한다 언제 받을 리가 없다 언제 받을 리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the present accept their offer 그쵸 오케이 대통령이 그들의 대안을 분명히 받아들일 거다 네 the present the present the present their offer 그쵸 현재 뭐뭐임에 틀리옵다 must 현재 뭐뭐 아닌게 틀리옵다 cannot can't 됐습니까 그쵸 그 다음은 히 히 미스 좀 하게 해줘 히 히 히 히 히 히 히 앎 알러지 알러지 히 히 히 히 히 그녀는 그 일 때문에 과거에 피곤했던 게 틀림없었다라는 뜻이죠. I am sure that she was tired because of the word. He cannot have eaten the peanut pie. 그는 언제 과거에 피넛 파이를. He has an allergy to peanut. 그는 언제 현재 앨러지를 갖고 있다. 콩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 콩 알레르기가 있다. 죽죠 이런 사람은. OK.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중 어법상 어생한 것을 바르게 고쳐주면 되겠네요. I used to play soccer when I was young. I used to play soccer when I was young. I am too old and fat to play now. OK. To play. 명형부 해주세요. 여기 있다. I used to play soccer when I was young. I am too old and fat to play now. OK.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축구하곤 했었는데 I'm too old and fat. 언제 어떻다. 현재 너무 늙고 뚱뚱해졌다. To play soccer now. 그렇죠. 축구하기에는 명형부. 당연히 부서용법이죠. 축구하기에는 늙고 뚱뚱한. 축구하기에는 늙고 뚱뚱한. OK. 참. 요 앞에 잠깐. 미안한데 여기 잠깐 돌아가세요. 몇 번? 틀린 거. 틀린 거 없다. 선생님 몇 번? 1순위하고 1번. 1순위 1번. 또? 1번. 1번. 아 1번. 1번 왜 틀렸어? 1순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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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답을 뭘 골랐는데 몇 번 골랐는데. 뭐야? 1번. Hedded better. Hedded better. 아니. 이걸 하는데? 여기 헤드베러 걸렸어. 이거야? 순서대로 묻겠지 내가. 슈드킵이요. 슈드킵. 왜 그랬어? 뭐죠?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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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뭘 제대로 안 봤는데. 뭘 제대로 안 봤는데. 10회에 제대로 안 봤어. 어느 부분이. 2번. 2. 3. 잘못본거야? 뱉나? I 무슨 소리지? I word 소리야, I am 소리야 언제 어떻다 현재 유감스럽대지요? 그 다음에 일본어 왜 틀렸어? 왜 일본어? 응 형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야 뺄 거겠지 이거는 몰랐어요 뭘 알게 됐어 그러면 뭘 몰랐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뭘 몰랐는데 진짜 내 생각한테 재수아가 없대 재수아가 없대 재수아가 제대로 못했다고? 그가? 그런가? 메타인지 아닌지 메타콘 제명다 8번 준비됐나요? 8번 가볼까요? 라고 물었더니 B가 뭐래요? He lives in New York But he would rather live in the country than live in the city He used to live in the country when he was young He would rather live in the country than live in the city He would rather live in the country than live in the city He would rather live in the country than live in the city He would rather live in the country than live in the city He would rather live in the country than live in the city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다. 이게 다네요. 그래서 they in line yesterday 과거의 의문은 head to나 should를 써야 되겠죠. they should wait in line yesterday they had to wait in line yesterday 그 다음에 they would wait in line yesterday they would wait in line yesterday yesterday는 없어야 되겠다. 뭐 있어도 되긴 한데 제가 쉬워서 they would wait in line yesterday they were able to wait in line yesterday 칼디락이래요. 누가? 왜? 무엇을? 패슬리가 없다. 답되는거 골라 읽어주세요. much effort to achieve the goal. she cannot have made much effort to achieve the goal. 그래서 언제에 대한 추측이야? 과거에 했다는 얘기야. 반드시 했다는 얘기야. 했을 리가 없다는 얘기야. 과거에 했을 리가 없다. cannot have pp. 애플트가 뭐였더라? 노력. 어치브가 뭐였더라? 도달하다. 성취하다. 어치브먼트 테스트가 뭐예요? 어치브먼트 테스트. 성취평가조. 어치브 동사. 어치브먼트 명사. 어치브 동사. 어치브 동사. 다음 비추지법을 말씀해 주시의 보기와 같은 것은. sometimes I would take a nap on the couch. 하고 같은 건 몇 번이지? she would open go to the mountains when she was healthy. she would open go to the mountains when she was healthy. 왜 그렇죠? 뭔 뜻인데 sometimes I would take a nap on the couch. 뭔 뜻이길래? 가끔 나는 카우치에서 낮잠을 자고 싶었다. 카우치. 소파죠. 카우치. 난 가끔씩 소파에서 낮잠 자고 싶었는데 그럴신하나? she would open go to the mountains when she was healthy. 뭔 소리예요? 그녀는 자소 산을 가고 싶었다. 그녀가 건강했고. 카우치. it would be nice to meet you again. 이거 뭔 소리야? it would be nice to meet you again. 그녀는 뭔 소리야? 널 다시 만난다면 죽을 것이다. OK. 그럼 우드는 뭐한 놈이야? 뭐 할 것이다. 추측이죠. 그렇습니까? 널 다시 본다면 좋을 텐데. OK. 앞에 생략된 말은 뭐가 있죠? 그렇습니까? 다시 만난다면 좋을 텐데. 이거죠? 아. 2번. 계속해서. 2번. he said to me that he would teach me. 가 뭔 소리야? he said to me that he would teach me. 가 뭔 소리야? 그는 나에게 말해줄다. 응. 그가 말을 가르칠 것이라는 거고. 그럼 이 우드는 뭐한 놈이야? 뭐한 놈이냐? 추측? 추측이다. 가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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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일치라고. 아. 직접 화법으로 바꿔볼까요? 직접 화법으로 바꿔보세요. 직접 화법으로 바꿔보세요. he said to me. 쌍따옴표. I will teach you. I will teach you. 쌍따옴표. 쌍따옴표. 직접 화법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이렇게 바꾸는 걸 보고 간접 화법이라고 그러고요. 중3 때 원래 화법을 해야 되죠. 그니까. 그 다음에. he would be the last man to hear such news. he would be the last man to hear such news. 가 뭔 소리야? 그가 그러한 소식을 듣는 마지막 사람일 거야. 몇 번하고 똑같습니까? 1번하고 똑같죠? 그럼. would you lend me some money? 뭐소리에요? 그쵸. 뭐하는 would야? 빙 뜯는 would죠. 어. request 하는 거죠. 돈 좀 빌려줄래? 여기서 뭐. will you, can you, could you, would you 할 때 계속. 이게 이 페이지에 대한 몇번? 왜 틀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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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또는 뭐 뭐 소감이나 알게 된 거나 뭐 내게 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알게 된 거라고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를 안 틀리기 위한 대책이 나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예 또 그 다음 사연 몇 번 8번씩 번식 많이 더 틀렸다 8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으 요새는 이 이걸로 시대요 으 앞에 있는 비교랑 쥐 뱀 뱀 취재 쇠어 갖춰야 된다 시장 게 오드 래서 에이 된 비 무슨 구조 병렬 구조조 그렇죠 에이 자리에 동서 5년 왔으니까 비자의 동물이 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왜 으 으 으 모르겠어요 뭐 왜 물으세요 으 으 으 그 다음에 속에서 10번은 으 으 꾸준한 테블메이드 캐나테메이드 과거에 했을리가 없다 케나 해 pp 그렇습니까 아 꾸준한 시 먼저 나왔네 그치 케나테브 피포도 군나 해 pp 가 또한 한발 빨리 나왔네 그쵸 예 이 출기 출제 저어 왜 꾸준한 테브 pp 를 왜 개나 해 피포보다 먼저 3번 에다가 먼저 났을까 뉴런 애들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어때 뭐 깨달은 거나 뭐 새로 가게 된 거나 뭐 소감 발표해 보세요 으 으 으 으 이 문제랑 너 첫 만났잖아 예 뭐 선 만남의 느낌이 어때 으 으 또 또 얘가 찾아올 건데 뭐 또 만나러 너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좀 따라다닐 건데 언젠가 으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할래 으 또 사기당할 거야 으 바보죠 어 자기당한 놈아 또 사기당하면 바보죠 그러는 애들 뭐 혹 뭐라 그래 호 후라 그러죠 어 타이거 나인 이라고 으 으 으 자기가 사의거 나이다 4 어 타이어 나인 될까 으 음 12번 에 대한 얘기 뭐 온모 속감 발표 11번이랑 만나봤는데 느낌이 어때? 인사는 어때? 어? 또 다시는 안 보고 싶어? 따라다닌다니까 왜? 니가 사기당했으니까 또 삥 뜯으려고 호구 잡으려고 따라다닌다니까 또 만났을 때 어떻게 할래? 대책 없어? 또 사기당하는 거야? 사기 공부해야겠죠? 아 그래? 시간이 많죠 고등학교 가는거죠? 네 영어 한 3시간씩 공부할 시간이 있지? 내가 봤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3시간 공부하고 있으면 그래도 망한 거라고 보면 되겠다 그치? 첫째 평가하는 과목을 3시간 붙들고 있으면 나머지 수학이나 국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치? 지금 이 시기에 니가 영어를 끝내 놔야 된다고 그냥 단어만 외우면 언어 따라갈 수도 있고 감을 잡아놔야 되고요 특히 문법은 반드시 마무리해야 된다고 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관계 대명사 배우고 앉아있고 합법 전환 배우고 앉아있고 여기에 왜 R가 아니고 왜 EASY지? 뭐 EASY라고 하고 앉아있으면 망한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의 미친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은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마리아가 미친 English 클래스 실은 isolation 마리아 미친 English 클래스 실은 안나스 웨이 했더니 비가 뭐래요? 왜 니가 다 해? 으 아잉 맥디 스프라이브 에 시헤드 에버 미스 으 아따 이거 읽는 시간 되게 많이 걸린다 으 빨리 읽어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게 뭐 하라지만 안 되죠 그렇죠 하지만 스스로 잡고 푸시 해야죠 그래서 애가 그래서 뭐예요 으 예 그래서 마리아가 뭐 했댑니까 아 그쵸 지난주에 영어 수업을 몽땅 빼먹었어 암 러기 서프라이드 이어 내 그런 얘기 들어서 정말 모르는데 시헨네브미스 에 대해서 할 말 있죠 그쵸 헤드 네버 미스트를 보고 뭐라 그래 뭐 어 어 월요도 까이 있었던 게 언제야 어 어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절대 전에는 수업 영어 수업을 빠진 적이 없었는데 어 웬일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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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루스 펜드 볼터임스다링 스페인 데이 두이 다음 데이 어트 드라이벌 케어플리가 모서리에요 그들은 더 조심스럽게 운전해야만 한다 언제 현재 어떻게 해서 14번 is it possible that sary left the school yesterday 어떻대요 언제 가능하대요 현재 가능하대요 sary left the school yesterday sary가 언제 뭐 했던 것이 가능한 일이다 됐나요 예 그 다음 몇 번 3번 뭐 sary may have left the school yesterday 그래서 may have pp는 어떨 때 쓰죠 아 뭐 과거에 대한 50대 오십 추측일 때 may have pp 고보다 좀 뭐 자신감 떨어지면 마이 탭 pp 과거 어제 서울을 떠났을 수도 있어 과거의 한 행동에 대한 추측 may have pp might have pp 5번 관로 안에서 알맞은 꿀길이 작지어 능선 a 가볼까요 You know also we live or textbooks go over to be the only to night gmd il She should have listened to her father yesterday. She should have listened to her father yesterday. Okay. So Dan 하고 The Mountain 사이에 뭔 일이란지 얘기 좀 해주시고요. Okay. 나는 오늘 일찍 자러 가야만 할 거에요. Will have to는 어떨 때 쓰는 건가요? 미래의 의무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hould have listened는 뭔 소리에요? She should have listened to her father yesterday가 뭐에요? 과거에 들어와야 합니다. Okay. 그래서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언제 안 들었어요? 과거에 안 들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비난이고 Then I would rather go to the beach then 어디 가겠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럼 Dan 하고 The Mountain 사이에 일어난 일? 그렇죠. Go to the beach then go to the mountain. 병렬구조죠. 생략한 병렬구조. 16번. 다음 밑줄신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몇 번이죠? 2번. 2번이다? Okay. 그러면 분석해 봅시다. The young girl can carry the bag by herself. 가 뭔 소리야? 젊은 소년은 그 방안을 쓸 수 있어. 능력이네요. Okay. 그럼 Can 뭐로 바꿨을 수 있어? The young girl can carry the bag by herself. For coffee. Okay. 그럼 Can은 뭐로 바꿨을 수 있어요? May. Okay. 그래서 뭡니까? Request죠. 해도 될까요? Can I drink? May I drink? Could I drink? 이것도 가능하죠. He can solve the problem. He is able to solve the problem. 문제 풀 능력이 있다. Are you able to speak any other brain language? 당신의 어떤 다른 외국어 할 능력이 있나요? Mina is able to repair the computer. Mina는 그 컴퓨터 고칠 능력이 있다. Okay. 어법상 오른쪽 기잇짝 찢어진 것은 그럼 하나씩 뭐 틀린 부분 읽으면서 번갈아 하면서 읽으면서 틀린 부분을 발음해 고치면 되겠네요. A. 가볼까요? I had to go to school yesterday. I had to go to school yesterday. B. 가볼까요? He had better not his switch. 틀린 데가 없다. He had better not his switch. 한 번 C. I would rather stay at home. I would rather stay at home. 틀린 데가 없다. 그렇지. E는 어떻게 되나요? There is to be a victory in my yard. 틀린 데가 없다. 그러면 틀린지 않은 것은 B, C, E. B, C, E. OK. 그래서 이거 I would rather stay at home이 뭔 소리야? I would rather stay at home. 그렇죠. 여기에 뭐가 생겼어? Then blah, blah가 표시된 거죠. I would rather stay at home. Then go there. 거기에 가느니 차라리 집에 있겠어. 그래서 그 시간을 가져야죠. 몇 번? 몇 번? 17번. 17번. 그래서 뭔 일이 난 거야? 만난 소감님 얘기해 줘. 그렇죠. 제가 또 날씨를 그러고 굉장히 지나가고 이 시간에 걸려왔는데 그래서 뭐 안 되지. 그럼 앞이 말하는거야? 앞에 나왔다니. 뭐야. 저의 마음이 빠져나왔어. 왔다갔다 하시나봐요 난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도망치겠다 노예가 되겠단 말이야 도망치겠단 얘기야 도망가는게 먼저 나와 노예가 되는게 먼저 나와 그래서 어떻게 된다 I would rather run away than be a slave I would rather run away than be a slave 19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난 빈칸에 들어갈 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I didn't eat enough this morning so now I feel very hungry 누가 언제 뭐 했대요 나는 오늘 아침에 내가 언제 뭐 했대요 내가 과거에 충분히 먹지 않았죠 오늘 아침에 과거에 so now I feel very hungry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럼 여기 내가 뭐라고 그럴까 여기 more가 들어가고 더 많이 오늘 아침이란 말이 있으면 여기 우리말로 뭔 소리 하는거야 나는 더 많이 먹었어야 했는데 더 먹자 그쵸 나는 오늘 아침에 더 많이 먹었어야 했는데 I should have eaten more 하면 되겠죠 I should have eaten more I should have eaten more 하면 되겠죠 I should have eaten more this morning I should have eaten more 그냥 칼질이네요 그래서 누구는 언제 어디서 다음은 전에는 프랑스에서 살았다 지금은 지금 모르나 어디서 산지 모르나 ok 그 다음 누구는 빼빼로 누구에게 알게 무엇을 뭐 했다 수고를 했다 요즘 쓴 데 안 쓴 데 그러나 언제 지금은 편지 쓸 필요가 없네요 왜냐하면 그는 내 옆집에 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탐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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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네 He would write a wrong letter to me. He would sometimes write a wrong letter to me. But now, he? He doesn't have to write a letter because he lives next door to me. Doesn't need to write a letter. Doesn't have to write a letter because he lives next door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레스트윅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데이 they made a supper around her and moved her closed her to some logs when people arrived they couldn't believe their eyes she had changed into a amazing last week a lady fell to the sea last week and 빠졌죠 she couldn't swim to the beach 해변가로 수영할 수 없고 suddenly six seals 물개죠 6마리의 물개들이 swam toward her they made a circle around her 그 물개 6마리가 원형을 둥글게 만들었던 얘기죠 회전하면서 수영했단 말이죠 and moved her close to some rocks 그리고 그녀를 이동시켰죠 어떤 바위 근처에 when people arrived they couldn't believe their eyes 믿을 수가 없었죠 she had changed into a mermaid 뭐 이상한 얘기야 인어로 배고받겠대요 그 짧은 시간만에 생존을 위해서 그 말인가 이런 문제는 밑에부터 봐야죠 우리말 뜻과 같도록 나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134개의 이름표를 만들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그런데요 그 다음에 그녀는 그들 모두를 소개하는 것보다 그들은 몇몇만 초대하는 것이 낫겠다 이걸 만들려나요 그럼 22번 바로 풀어볼 수 있네요 난 만들고 했었다 I used to make I used to make I used to make To remember their names 그 다음에 이 뒤죽박죽돼있는거 정리정돈 하래요 그래서 뭐 She would never invite some of them then then invite all of them Okay 모두 소개하겠다는 얘기야 아니면 몇몇만 초대하겠다는 얘기야 몇몇만 초대하겠다는 얘기야? 몇몇만 초대하겠다는 얘기야? Okay 그래서 Brielle has 134 family members 미쳤죠 She has 13 children 48 grandchildren 73 great children great grandchildren and 5 great great grandchildren Great grandchildren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있고 있으면 이거는 아니고 여기서 한 단계 돼가면 여기서부터 뭐야 그랜드가 붙잖아 그렇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great grand 가 되는거고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great great grand 가 되는거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손자 증손자 고손자 잘 모르겠는데 됐습니까 뭐 계속 뭐야 오래 상권집이야 뭐가 장수했는데 왜 왜 왜 왜 왜 누가 왜 대신 대신 가족들을 음 꽃 꽃 촌수 태어린다고 맞나 모르겠었겠죠. 그러니까 초대 못 받은 사람 어떡하지? 너무 많은데요. 좋아. 자, 계속해서. 12일에 다 감당하려 할 수가 없겠죠. 아, 여기에 대한 얘기 정해야지. 저요? 20번에는 21번 피웠어요. 왜요? 20번에는 피해 보순템스 라든데, 이렇게 또 했고. 아, 중일인 줄. 또 21번은 해석을 못해서. 해석을 못했다. 해석을 써서 훈련을 했죠. 믿어야 할 만했었다. 아, 또? 끝이에요. 또, 민수는? 제가 19번이랑 21번이랑 23번을 주고. 19번은 왜? 저도 슈그 할부 1등이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나는 아침에 또 배고파요. 그러구나. 그렇죠. 그 다음 또. 그 다음에 21번인데 응. 21번. 응. 읽지도 않고 매트 써놓고 봤어요. 와, 귀찮았다. 그렇죠. 또. 그 다음 23번인데 이게 응. 위에 이거 있는지 모르고 여기 위에 있는지 모르고 응. 혼자 썼다가 응. 네. 마카가 안되요. 그렇군요. 그 다음. 대표계소 OX. He will be able to play the guitar someday. 오죠. 언젠가는 기타 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He may recognize the voice of his friend. He may recognize the voice of his friend. 그 다음에 그의 친구가 모습을 추측할게요. 추측한다. 아니 아니 아니.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알아낼지도 몰라. 비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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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오. 뭔데 있는. 월들바닥에다. 비지트. 저희 슈터로 생략해 봐요. 내가 언제 뭐 했대요. 과거에 제안했죠. 존이 사무실을 월요일날 방문해야만 한다고. 존 비지트이죠. 존 비지트. 내가 맨날 얘기했어. 이거 뭐 여러분들. 존 고 이러면 중1들한테. 야 존 고가 어딨어. 존 비지트 어딨어. 바보야. 어. 아직. 아직은 아니야. 존 비지트. 언젠간 배울 때가 올 건데. 아직은 아니고 중3 때야. 라면서 얘기했어 안했어. 야. 했어요. 내가 그리고 이거를 수학공식처럼 하지 말라 그랬어.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우기다가 뭐였지. 우기다. 우기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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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제스트는 뭐 제안하다고. 제안하다 말고. 막 씌우다. 강력하게 주장하다. 어. 아. 네네. 속에 지우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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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맨드가 뭐하다 했지 요구하다 order 명령하다 주문하다 제안하다 우기다 요구하다 뭐뭐 해야만 한다고 요구하다 뭐뭐 해야만 한다고 명령하다 뭐뭐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다 뭐뭐 해야만 한다고 제안하다는 그 수학 우기처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특히 이 우기다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녀는 uf 를 봤다고 우겼습니다 she insisted that she saw a uf 라고 했죠 과거에 했다고 주장할 때는 그때는 that she insisted that 절에 마찬가지 과거 동사 와야 됩니다 또는 헤드 씬을 쓰는지 우긴거 보다 주장했던 것보다 uf 를 본게 더 과거일 테니까 하지만 뭐뭐 그녀는 내가 거기 가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경우에 she insisted that i go there that he go there 슈드가 생각된거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수에서는 시제일치의 예외다 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난 그건 마음에도 안들고 슈드가 힘이 없어서 사라졌다 소리가 약해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서 제 스티에 제안했죠 전이 월요일날 사무실 방문 해야만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유 헤드 배를 드링 거라 너 뭐를 맞습니까 아 맞겠죠 맞겠죠 아 아 그 다음에 다음 관로 안에 ab 중 알맞은 것을 표시해라 아이유 스티치 피직스 앱 유리 버릇이 피직스가 뭐가 오는지 얘기해주시고 데이 머스테브 플레이 드 배스킷 보 예서 데이 그 다음에 히 슈드 해브 드리븐 더 가을 모어 헤어 플리 드라이븐이 아니고 주시군요 그 다음에 히 슈드 스패드 몰타임 베니스 도를 데이 우드라더 테크 버스 땐 워 큰 것보다는 차라리 버스 탔는 편이 더 낫겠다 였고요 피닉스가 뭐지 울리학이 뭐 또 은 경제학은 뭐였더라 그 나믹스 됐습니까 싫은데 그렇다면 요 컴플릭 유어 에듀케이션 앤 스쿨 뭐예요 그런 주에이셔 그래두에이셔 어 라지 와야드 애너머 대세지 엘로 앤 블랙 라인즈 온 이치 바디 어 라지 와야드 애너머 대세지 엘로 앤 블랙 라인즈 온 이치 바디 어 타이거 타이거 어 인포멜 토크 인위치 피플 이치인 유스 빌링 앤 thoughts 어 인포멜 토크 인위치 피플 이치인 유스 빌링 앤 thoughts 어 어 어 어 컴퍼세이션 컴퍼세이션이 뭔데 와 대완 오케이 빠이빠이 잘 될 거 하나요 계속해서 뿅 빛나요 형 헤아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네 아 잘 못 들고 나 국밥에서 끌어갔다 오자 아 아 이거 아니야 조금 쌓아야 해 헤아도 죽었다 아 아 계속해서 유닛 4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 시제는 지금까지처럼 쉽진 않겠죠 제니는 쇼핑 많이 한대죠 제니의 헤비시죠 그쵸 뭔가 천재시죠 she is shopping with her friend now 지금은 친구들과 쇼핑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ok 그래서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의 차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봐서 알긴 않아요 일반적 과학적 사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어떤 scientific fact나 어떤 person에 대한 fact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실 사람에 대한 사실을 보고 헤비시라 하기도 하죠 그쵸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것들 그런데 반면에 현재 진행형은 말하고 있는 순간 at the time of speaking 말하는 순간 어떤 진행되고 있는 동작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뭐 it rains a lot in summer in korea 뭐 소리에요 한국의 여름에 비가 많이 옵니다 라는 scientific fact죠 그쵸 이 우산 챙겨가라 라고 at the moment of at the time of speaking에 일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it raining now it rains a lot in the summer in korea 이렇게 차이가 있구요 그 다음에 every object falls at the same speed 무슨 소리야 every object 모든 물체는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뭐 여러분들 뭐 거대한 바위하고 조그만 돌멩이 하고 동시에 떨어뜨리면 당연히 동시에 떨어뜨린다는 얘기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기서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깃털하고 깃털하고 도라고 떨어뜨리면 누가 먼저 떨어져 어떤 조건이라 해야지 어떤 조건이라 해야지 아 뭐래 진공상태 그렇죠 진공상태라 해야죠 이게 내일 고입칠 사람들입니까 내일 고입칠 사람들입니까 내일 고입해서 방법이 안 나오는데요 오케이 속도변화는 속도변화는 뭐해 뭐하고 뭐해 뭐해요 속도변화는 뭐랑 관계 있습니까 무게랑 위치 무게랑 관성과 관계 있죠 그쵸 무게가 무거울수록 속도가 빨라요 빨라지죠 단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부어졌다 그렇죠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줬다가 많이 뺏는 겁니다 무거운 애는 반면에 가벼운 애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받는 힘의 양이 적죠 그렇죠 적으니까 속도변화량도 적은 거죠 그래서 동시에 떨어지는 거죠 그 문제 안 나온다고 그 문제 안 내면 뭐 낼 거냐 그게 제일 재밌는 파트인데 일과 에너지 저기 저기 옮겨 와 야 갑자기 그거 문제 나오는 거 아냐 물 뭐지 운동 에너지 계산하는 문제 나오는 거 아냐 하고 망해 터진대 2분의 1MV에 제곱 하면 되잖아 뭐 9.8MH 9.8MH는 위치 에너지 망해 9.8MH 뭐 9.8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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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턴값이 9.8MH이라서 그래서 9.8MH를 못 파는 거고 집중 고등학교 4.8MH 모든 물속나 10.8MH를 못 파는 거 아냐 10.8MH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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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MH때로 10.9MH때로 10.8MH때로 10.8MH때로 10.8Mh 10.8MH때로 10.8MH때로 일반적으로 뉴스를 인터넷으로 읽는다, 인터넷 뉴스를 읽는다. Dad is reading a newspaper in the living room. 아버지께서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시는 중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are you doing? What is he doing? What is that doing in the living room? 아버지, 거실에서 뭐 하시노? What is that doing in the living room? He is reading a newspaper. 됐습니까? 그 다음, permanent, permanent. 어떤 지속적인, 영속적인, forever한. 됐습니까? permanently. 지속적으로. She is a teacher, she teaches music. 이 셈이고요. 음악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temporarily 하게. 알바하는 게 이런 게 여기 들어간다 했죠. 알바를 한다든지. 어, 나 뭐 MP3 사고 싶은데. MP3요? 아, 요즘 안 미안합니다. 새 폰 사고 싶은데. 뭐 할 때까지만? 폰 산 돈 모을 때까지만. 이런 게 바로 어떤 느낌이냐? temporarily 한 거다. 일시적인 거. This year, she is teaching second graders. 네, 그래서 언제, 올해. 그녀는 2학년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까? 네, 인터뷰 스위치 재밌대죠. 네,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동사들. 그래서 감, 뭐 여기 감정, 지각, 소유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는 진행형으로 쓸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해, 뭐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전부 내 안에 뭐 있다고 그랬어. 그렇죠. 어떤 뜻의 have?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감정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feel 같은 동사죠. feel happy.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지각이라는 것은 뭐가 어떻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무엇을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소유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보겠습니다. I really hate cockroaches. 나는 누구를 정말로 뭐한대요? 그렇죠. cockroaches. 바퀴벌레겠죠. 난 바퀴벌레 정말 싫어해. 됐습니까? 그래서 바퀴벌레 싫어하는 뭐를 갖고 있다? 마음을 갖고 있다 말이죠. I'm really hating. I know that she's pretty. 나는 뭐한대요? 그렇죠. 그럼 나는 그녀가 예쁘다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갖고 있는 중이. 이게 뭘 갖고 있는 중이야. 갖고 있는 중일 수 없다니까. 갖고 있으면 갖고 있고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거지. 들고 있는 중일 수 있겠지만 갖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This book belongs to me. 이 책은? 그렇죠. 내꺼다 이말이죠. belong. 속하다. belong to. You belong to me. 이래죠. You belong to me. 됐습니까? You belong. This book is belonging to me. I have this.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I have this book인데 I am having this book. 난 이 책 먹고 있는 중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사들. hate the love. need. 가 뭔지? 뭐뭐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다. believe. 뭐하다. 믿다. 뭐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understand. 뭐하다. 뭐뭐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다. 그렇죠? 갖고 있다. 여기 있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풀어보면 전부 다 갖고 있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신을 믿어요. 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뭐 투부 정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투부 정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물이 필요해. 나는 물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 영화가 지루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나는 그 영화가 지루하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중일 수 없고요. 알고 있는 중일 수 없고요. 속해 있는 중일 수는 없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상태와 동작 둘 다 가능한 동사. 그래서 동사 중에서는 state verb도 되고 action verb도 되는 애들인데 이런 동사들은 상태 동사로 쓰일 때는 진행형이 안 되지만 동작 동사로 쓰일 때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동사가 동사가 뜻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따라서 진행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think는 think 쓰신 거예요? 생각하다. 그러니까 생각하다라는 얘기를 두 개로 풀면 뭐를 사용 중이다? 뇌를 사용 중이다. 뇌를 사용 중이다. 란 뜻도 되지만 뭐뭐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 란 뜻일 때는 진행형이 안 되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믿다라고 써 있는데요. 믿다라는 얘기는 think를 믿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누가 어떻다라는 뭘 갖고 있다?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의견을 갖고 있음. 그 다음에 고려하다라고 써 있는데요. 뭐. 조선하는 것도 아니고 꼭 고려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죠. 뇌를 사용하다. 뇌를 사용하다. 정신을 사용하다. 뭐 뇌라기보단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use mind라는 영어로 use one's mind라고 하면 되겠죠. use my mind. 고려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use one's mind. 정신을 사용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동작 액션 벌브다. 이겁니다. 그래서 I think that he is a genius. 나는 그가 천재라고 생각해. 이 표현은 나는 갖고 있다. I think that he is a gen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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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같은. 겁만드는 뜻이죠.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OK. You look serious. What are you thinking about? 너? 어때 보여? 뭘 생각했죠. What are you thinking about? 무슨 생각하고 있는? 주인이. What are you considering? 이 말이죠. I'm thinking about breaking up with John. 나는 뭘 생각하고 그래요? I'm thinking about breaking up with John. I'm thinking about breaking up with John. 정과 이 차이가 나빠지는데. OK. 난 정과 헤어질까 생각 중이야. 난 정과 헤어질까 생각 중이야. break up. 난 역시 나만 생각했지. 난 정과 헤어질까 생각 중이야. 난 정과 헤어질까 생각 중이야. You serious. What are you thinking about? I'm thinking about breaking up with John. break up with 하면 누구누구와 헤어지다. 라고 쓰겠죠. Think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뜻일 때는 진행형으로 쓸 수 없지만 뭔가 Use one's mind. 정신을 사용 중이다. 정신을 사용하고 있는 중일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Have. Have. 뭐하다. 소유하다. 가지다라는 뜻도 있고 시간을 보내라는 뜻도 있고 또 먹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먹는 중일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일 수는 있지만 뭘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거지 소유하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Jill has tickets for the concert. 콘서트가 할 티켓을 가지고 있다. Jill owns tickets for the concert. 지말고 Jill has tickets for the concert. I am. You are having a great time here. 나는 바라줘. 당신이 여기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 이 길을 알겠습니까? OK. 여기서 Have. Spend. 뜻일 땐 You are spending a great time here. 라는 뜻으로 진행형으로 만들 수 있을 수가 있다. 옆에 간단하게 보면 Have. 소유하다는 뜻일 땐 소유하는 중일 수 없다. 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팔고 있는 중일 수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하지만 Have a good time. Having a good time. I am having a good time. Are you having a good time? Are you having a good time? I am having dinner. 된다. 그 다음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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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무슨 시가 올 수 있죠? 그렇죠 Taste Taste 뒤에 어떤 시가 오면 Taste good 라는 뜻이야. 맛이 좋다 이 말이죠. 그러면 It tastes good Taste good It tastes good 뭐하고 똑같은 뜻이야? 거의 똑같은 뜻이야. It has good 그렇죠? 그렇죠 You, 너는 행복해 보인다 해볼까요? 넌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You look happy You look happy 뭐랑 비슷해 You are happy 그래서 이거 감각동산 하면서 여러분 중학교 때 씁니다. Look Sound 이거 있죠? sm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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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이거 그래서 여기 뒤에 형용사가 왔을 때 Taste 어떤 Sound 어떤 smell good look happy 이런 경우에는 뭐하고 같은 동사야? 거의 비 동사와 똑같은 몇 형식 동사 이 형식 동사죠? 이 형식 동사일 때는 오케이 좋은 맛이 나는 중일 수 없고요 좋은 맛을 갖고 그것은 좋은 맛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저도 아까 얘기하려고 한 것 같은데 마찬가지 너는 뭘 갖고 있다 저 행복한 표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때면 얘도 마찬가지 어때 보인다 어떻게 들린다 어떤 맛이 나다 할 때는 진행이 안 되는데 Taste가 뭐 Will you taste taste 뭐 여러분 마트 가면은 저거 아줌마가 이렇게 해갖고 뭐라 그래요 Would you taste some? 이래죠? 그렇죠 Would you try some? 이래죠? 아 아닙니까? 자기가 다 남겨갖고 집에 들고 갈라고 Would you try some? 이래죠? 좀 드셔보시겠어요? Would you taste some? 그때는 Taste 뒤에는 뭐해요? Taste 뒤에 그때는 무슨 풍사가 와요? 명사가 명사가 오는 거죠 그때는 이 Taste의 뜻이 뭐하다 맛을 어떤 것 맛보다 이말이죠 그때는 맛보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렇습니까? Use Once Taste Bud 가 된단 말이죠 Taste Bud 가 뭐에요? Taste Bud 맛보물이죠 그렇습니까? 누군가의 나는 나의 맛보물이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야 맛보고 있는 중이야 이 말이죠 맛보다를 재수없는 과학 좋아하는 애가 나는 저 음식의 느낌을 알기 위해서 나의 맛보물이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야 자 뒤통수 맛보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 알겠지 할 시간인데 Use Once Taste Bud 이 말이죠 Use Once Taste Bud 할 수는 있다 오케이 This taste Taste This soup Taste To salty Salty So It Is Salty 누가 짠맛이 난다는 얘기는 그것은 너무 짜다 이 말이죠 같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It is being salty 는 안되겠죠 I'm taking I'm tasting the soup To make sure It's not too salty 내가 뭐하는 중이래요 To make sure it's not too salty To make sure it's not too salty 너무 짜지 너무 짜지지 않게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맛보고 있는 중이에요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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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다르죠 그렇죠 I feel good I feel good 난 뭐가 좋다 기분 좋다 그렇죠 기분 좋은 상태를 뭐하고 있다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건 하지만 Can you feel this Can you feel this No 이것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니 그때는 느끼고 있는 중일 수가 있죠 그래서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This morning 오늘 아침 기분이 어때 이 말이죠 How are you feeling this morning 중일 때 했던거죠 그 다음에 You look well 그 의미의 뜻은 줍당 iance 뜻은 넌 잘 보인다 이 말이죠 그 의미의 뜻은 una Dafür 너 계속해 보인다 뭐래 뜻도 몰라요 중 usar이 너 왜 뜻은 몰라요 You look healthy You look well 너 건강해 보인다 자 그래서 필과 룩은 보통 뭐 주고받을 때 쓰는 거죠 안부 주고받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원래는 진행형이 안되는데 슬랭으로 원래 슬랭으로써 격이 없이 주고받는 이런 표현으로써 뭐를 쓰기 시작했다 진행형을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단순히 현재 밖에 안되는데 옛날에는 점점 변해서 원래는 how do you feel 밖에 안되는데 how are you feeling how are you feeling 이란 말 들어봤어요 못들어봤어요 당연히 들어봤죠 중2 때 배웠던건데 제일 먼저 들어오자마자 하는건데 how are you 같은 표현 how are you 같은 표현 how are you doing how is it going how is everything going how are you feel how are you feeling how do you feel how are you feeling how are you feeling how are you feeling looking for 됩니까 당연히 되겠죠 무엇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look up은 뭐야 look up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자죠 그쵸 look up look up the word in the dictionary 그쵸 그럼 what are you looking up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당연히 되겠죠 되니까 얘기하고 있겠죠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온대요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온대요 그쵸 한국은 take this umbrella 모든 물체는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every object falls falls at the same speed 조심해 뭔가 떨어지고 있어 something is falling 그는 거의 신문을 안산대요 he he rarely buys newspaper he rarely buys newspapers he usually reads news online 그 다음에 아버지는 뭐하시는 곳이래서 dad is reading a newspaper in the living room she는 teacher에요 she is a teacher she teaches music ok this year she is teaching the second graders temporal effect죠 이건 ok 나나야 cockroaches 정말 싫어 i really hate cockroaches 진행형 안되는거죠 i that is pretty 그녀가 예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나에게 속한거야 ok b로 시작하는거 this book belongs to me 나는 생각해 i think that he is a genius you look serious serious what what are you thinking about i i am thinking about breaking up with john jill jill has tickets for the concert is having i hope you are i hope you are i hope you are having a great time here i i i i i i i i hot too salty ok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되는거죠 오늘 기분 어때 how do you feel how are you feeling 넌 건강해 보여 you look well you are looking well how what what do you think exercise i i so ctrl b ctrl b 그 다음에 워크북도 숙제인거는 아시지요 얼굴이 너무 많아 12월 21일 땀.. 네? 누가 갑니다? 12월 25일 밖에 안 되는거야 어딜 뺄려고 아 내일 시험이구나 오케이 뭐래? 이게.. 뭐래? 그럴 리가 없잖아 오 이거 했는데 오 할 차라네 숙제인한 차라네 고도했나? 아 오 숙제 냈구나 이런거 안 돼 그래서 넘버 넘버 파이프 카테고리 사이컬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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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틀 사이컬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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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집어 누구 이런 뜻입니다 스페셋 특정한 스페셋 스페셜 같은 단어는 좀 어울리지 않고 스페셋 particular 공유하다 콕 집어 어떤 특정한이라고 스페셋 막 그쵸 좋은 반대되는 덜이죠 덜 더가 아니구요 훨씬 덜 미스테리어스한 이 말이죠 그래서 레스 미스테리어스의 반대표현은 당연히 미스테리어스겠죠 초딩 짐 맞다 그렇지 According to Dr. Hobart 호박 아니고 Attraction has her main factors 그래서 Attraction의 형용사형은 Attractive 동사형은 중학생이지 Attractive Attract Attraction Attraction의 뜻은 뭐예요 홀린 매력이죠 그러면 CH로 시작하는 같은 말 있네요 Attraction의 CH로 시작하는 동의어는 이거죠 Charming 매력이죠 차락타군 성격 특성 문자 자 자 그럼 I am more likely to hit 민수 뭔 소리야 민수 치즈 그쵸 나는 민수 때릴 것 같다 이 말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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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을 아 예 썸 어 라이터 세임 뮤직 워브 비즈 워 하즈 더 세임 하비즈 에즈 위 라이터 세임 뮤직 오브 비즈 오브 더 세임 하비즈 대신 맞죠 뭔가 대동사 한테 한턱 쏴 이동서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 입성은 라이더 세임 뮤직 오브 비즈 워 하즈 세임 하비즈 에즈 위 헤브 라이크 라이터 세임 뮤직 오브 비즈 워 하즈 세임 하비즈 에즈는 뭐지 에즈 위주가 뭐지 에즈 위주 음 우리가 그런 것 처럼 우리가 좋아하고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말이죠 우리가 가 좋아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란 뜻에 뭐 뭐 처럼 에 에즈 비교하는 거죠 누구랑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썸 원이랑 에드랑 아 위 랑 비교하는 거죠 들어가 미에요 오브 라이크 두 꼬이 러브 잇 뎁 펼슨 네 아 펙트 핵테리 에즈 하워라 퍼슨즈 퍼스날 디 엔 매너 어쩌고 어떻두고 워 아이스화 바르 디즈 퍼스날 징은 뭔데 자 매너와 매너즈에 대해 써왔죠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단수일대하고 복수일대하고 뜻이 완전 다른게 아니고 단수일대의 뜻이 아닌 뜻도 갖고 있을 수 있는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매너즈는 근래에 따라서 태도를 비례될 수 있고 근데 무슨 뜻도 있다 Etiquette 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매너는 태도 방식인데 매너즈 하면 방법들, 방식들, 태도들은 좀 태도라는 명사는 탈 수 없기 때문에 방법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데 예절, 예의라는 뜻도 있다 비슷한 짓 하는게 그러면 이제 얘기하면 되겠죠 Direc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Direction이 뭐예요? 방향이죠 그렇죠? 그럼 Directions은 방향들도 되겠지만 지시사항 설명서 설명서 팔로우 더 디렉션 설명서를 따르세요 방향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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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일대하고 복수일대 복수명사가 단수명사와 관계없는 뜻도 가질 수 있는 명사라고 합니다 설명서 For shy person meeting someone who is outgoing can be a new and exciting experience 그래서 meeting 1번이야 2번이 동명이야 형군이야 만나는 것 그 다음에 outgoing 반대말은 shy miserable in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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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뜹니다 incoming shy miserable what 뭐 reserved 아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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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고잉 아웃고잉 반대말은 shy 인커밍 요구가 그렇겠습니다 근데 뜻은 다릅니다 일단 아웃고잉 이 shy 반대말일 때는 무슨 뜻이야? 아웃고잉 샤이의 반대말일 때는 무슨 뜻이야? 아웃고잉 그쵸 외향적이 근데 인커밍의 반대말일 때는 뭐예요? 아웃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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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커밍의 반대말일 때는 외상적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발사되는 인커밍을 들어오는 게임업은 많이 됐잖아 인커밍 미셀스 많이 들어 아웃고잉 스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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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준빈 12시 비싸요 요새 할리데이 할인하는데 몰라요 근데 오리지 날개 만들려면 성인인증 하대 시작부터 성인인증 바로 해 finally we are more attracted to people who recognize our good qualities and give us the feeling that we are important 그래서 and how give 사이에 생겼된 말은 그렇죠 who죠 and who give us healing that 뭐한 대시야 we are important we are important we are important we are important 딱 봐도 완벽해 보이지 않냐 우린 중요해 we are important 동격에 대해서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대해과 동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헷갈립니다 왜 해석하면 우리가 중요하다는 느낌 어떤 느낌 우리가 중요하다는 느낌 근데 이 feeling을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러면 the feeling을 we are important 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을래 we the feeling are important 선행사를 얘가 만약에 관계대명사라면 얘가 선행사 할거고 선행사를 여기다 어떻게든 우겨넣어야 되는데 우겨넣을 데가 없잖아 그렇죠 얘는 그치민수야 그치민수야 이런거 doctor who are sad 내가 중2 새로 들어온 놈 한 놈 있잖아 왜 풍망입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 봐라 전국구로 경쟁하는거 전국구로 응 응 아 왜이렇게 라이터올바스 says that if we measure these 4 categories as high in a potential mate we have a good chance of falling in love measure 비슷한 말이 뭐든가요 어 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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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뭐하다라는 뜻이야. 측정하다. 측정하다, 평가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특히 이런 단어는 이제 무지하게 만날 겁니다. 이거 세져서. measure, measure. measure는 물리적으로 어떤 물체의 길이나 무게를 측정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근데 얘들은 가치를 내기다라는 뜻으로 주요 쓰입니다. 길이를 측정할 때 얘들은 안 써. 그렇습니까? 길이나 무게를 측정하다라는 뜻. 길이나 무게를 측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치를 측정하다라는 뜻도 돼. 그러니까 measure가 훨씬 더 범용이야.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는 evaluate, esteem, estimate 같은 단어들이 있다. 생각? 자 그럼 파악해 보겠습니다. Why do you like some people more than others? 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는 걸까? 비교하고 있네요. More than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뭐의 비교급이죠 이거? 많이. Why so much. 그렇구나. A large 비교급이죠. Why do you like some people more than others? 다른 사람보다 왜?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덜 좋아하는 사람이 왜 있는 걸까? 이 말입니다. 왜 편애하는 걸까? 사람을. 무슨 뜻이야? 왜 우리는 fall in love 하는 걸까? 누구와? 그렇죠. 왜 하필이면 제가 마음에 드는 걸까? 이 말이고. 그렇습니까? 이 말은 안 되잖아요. 네?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분 미쳐지. 그래? 그래서 a psychologist said. 누가 뭐 한대요? 어떤 심리학자들은 말하는 걸까? 들은 아닌 것 같고. 한 심리학자죠. 불특정한 함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The reasons are much less mysterious. 그 이유는 말은 그 심리학자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또 우리가 특정한 사랑과 사랑에 빠진 이유는 그 키까지 신기할 게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심리학자 이름이 나오죠. Psychologist의 이름이 뭐야? According to Dr. Hobart. 누구는 뭐 한대요? Gengelbert. 그쵸. 서로에게 끌림이란 현상은? 네 가지 요인이다. 네 가지 주된 요인이 있다. 그렇습니까? 누군가 누구에게 끌리는 데는 몇 가지 팩터가 있다? Four factors가 있다. 그렇습니까? The first factor is how open with your person. 자꾸 보면? 겪는다 이거죠. 첫 번째 요소는 우리가 그들을 어떤 사람을 얼마나 자주 보는가? 자. 이거 간접 의문물인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까? 간접 의문물은 뭐절이? 겉절이죠. 네. 명사절이죠. 명사절. 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는가라? 이것이 첫 번째 요인이다. 그래서 The more we see someone. 우리가 서먼을 더 più하게 비교할 수록 더 더 러ing치게 we are to love Him or Her. 우리는 더 그 또는 그녀를 사랑하게 될 것만 같다. 그럴챈스가 좁은 불 побl. The second is how many interest we share. 음 무슨 뜻이야. The second.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가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Interest의 뜻은 관심사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생겼던 걸. The second is how many interest that we share. 그렇습니까? 아 잠깐만 미안 미안.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관절근물인데 뭔 소리 하냐 미쳤구나. 그렇습니까? How many interest do we share? 이 말이었죠. 중국과 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는가. If someone likes the same music or movie. 만약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음악과 음악. Or has the same hobby. 또는 뭐 한다면. 아 분심해요. 오케이. 누구랑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똑같은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똑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똑같이 그런다면. We are more likely to fall in love with that person. 우리는 더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질 것 같다. Possibility가 높아진다. 그래서 첫 번째 팩트는 뭐였어? 뭐 하면 뭐 한다? 만난 게 있는지. 자꾸 보면 적는다. 두 번째 팩트는 뭐야? 두 번째 팩트는 감심사 별. 그렇죠. 많은 감심사가. 어? 너도 그래? 나도. 나도. 그렇죠. 너도 이거 좋아해? 나도. 이런 거죠. 무슨 깨빡에 깨끗이 뿌려준 게 좋아? 나도. 너무 섹시하게 깨빡 깨끗이 좋아해. 당연하죠. 요즘 깨를 안 뿌리더라고. 인간들이. 그렇습니까? 불렀어요. 이제 세 번째 팩트입니다. 세 번째 팩트는 How well a person's personality and manner balance our own qualities가 뭔 뜻이야? 세 번째 팩트는 얼마나 잘 사람의 성격과 우리가 우리의 우리 자신의 퀄리티와 뭐하는가?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가? 뭔 소린데 이게? 성격 금마 그 그놈의 성격과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내 성격과 내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얼마나 잘 매치가 되는가? 그렇습니까? 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닭죽을 끓인다. 닭죽을 끓이는데 나는 짜게 해서 먹는 걸 좋아한다. 어? 너도? 그렇습니까? 같은 식으로 뭘 어떻게 얼마나 하는가 이 말이죠. 성격이 얼마나 잘 맞는가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For a shy person 아니 잘 맞는가 너도 라기보다는 서로 뭘 맞추는가는 밸런스를 맞추는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성격이 요렇게 생겼다면 상대방의 성격은 어떻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얼마나 잘 균형을 맞추는가 서로 얼마나 같은가가 아니야 내가 아까 잘못 얘기했어요. 그렇습니까? 얼마나 서로 너 니가 모난 부분에 내가 얼마나 들어가 있으며 니가 들어간 부분에 내가 얼마나 튀어나와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밸런스를 잘 맞추는가 성격과 어떤 일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퀄러티 퀄러티는 뭐 되시봤어? 퍼스널리티 앤 맨널 대신에 온거죠. 됐습니까? 우리의 특징 우리의 성격과 특색 방식 물론 품질도 되는데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부족할까 봐 그래서 퍼스널리티 얘기해줘요. 해서 수줍음이 많은 사람으로서는 meeting someone who is outboying can be a new and exciting experience 누군가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새롭고 흥분되는 경험일 수 있다.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밸런스에 대한 얘기죠. finally 몇 번째 팩터죠? 그렇죠? 네 번째 third 팩터죠. the third is that we are more attracted to people who recognize our good qualities and give us the feeling that we are important 대기네요. 네 번째 팩터는 뭐해요? 우리는 뭐한데요? 우리는 파워하는 것들입니다. 누구에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우리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발견해주고 또 또 좋은 기분을 그런 기분을 주는 거죠. 그렇죠? 기분은 기분인데 어떤 기분? 기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넌 소중한 사람이야. 넌 중요한 놈이야. 라고는 기분을 들게 하며 그 다음에 넌 이런 이런 굿 퀄리티가 있구나라고 recognize 너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라고 뭐해주는? recognize 해주는 people에게 more attracted 끌림을 받게 된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 이런 면이 있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너 코딱지가 되게 맛있겠다. 말이면서 알겠습니까? 코딱지가 되게 동글동글해. 말이면서 촉촉하게 젖어있구나. 말이면서 미안합니다. Dr. Hobart says Hobart 박사가 말하기를 That if we measured these four categories as high enough potential made 뭔 소리예요?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점수를 매긴다면 뭐 어떻게 어떻게 누구한테 잠재적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짝이 될 수도 있는 포텐셜 하면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기술 내 짝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네 가지 어 저 사람 뭐 하기도 해? 뭐 하기도 해? 첫 번째 자주 봐 자주 보는 놈이야 회사 동이야 회사의 여직원이야 그래서 알겠습니까? 아 그럼 잠깐 가기 힘들었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봤더니 스쿼시 치러 가냐 아 나는 스쿼시 치는 거 좋아한대 알죠 난 폰게임하는 거 좋아해 그쵸 알고 봤더니 그 그 혼자 이렇게 하고 연역진단하던 게임 둘이 하거든요 둘이 같이 겪고 하거든요 둘이 해도 되거든요 봤더니 내가 하는 게임이 있는데 전설의 고수가 있어 싹 쓸어버려봐 낫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 여직원이야 오 아이템 좀 주십시오 막 이러지 와 쓰레기다 오케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세 번째 팩터는 뭐야? 관심 관심 이게 방금 공통 관심 쌓였고 게임 얘기가 그 다음 세 번째 팩터는 뭐였어? 밸런스 밸런스 서로 같은 성격 반대되는 성격 반대되는 성격 반대되는 성격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팩터는 뭐였어? 네 번째 팩터 오 너 이런 면도 레코나이 되는 거고 너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기분을 들게 하는 거고 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We have a good chance We have a good chance of falling in love 우리는 사랑에 빠질 높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 졸호의 기회를 맞게 그렇습니까? 네 오 와우 너무 잘 어울리는데? 표정 봐 표정 봐 그래서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주로 뭐에 대한 내용이예요? Should Should What makes you love someone? What makes you love someone? 이거 같은 표현 조사해오라고 그랬죠? Why do you love someone? Why do you love someone?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특정한 그냥 someone이 아니고 어떤 someone? som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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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ular 그렇죠 someone particular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particular someone 아닌 건 알죠? 오케이 나머지에는 How to make and keep good friends 친구를 사귀는 방법과 우정을 유지하는 방법 How to find your ideal partner 가 뭐예요? ideal partner 이상형이죠 이상형 이상형을 찾는 방법이죠 아이돌 아니고요 아이디어 이상적인 이상형 What the secret of a happy life is? 그래서 행복한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또 What makes you popular with people? What makes you popular with people? 네가 사람들 사이에 인기있어지는 이유 Which sellers were bad fit? 그래서 Interest 다음에 Balance 조 Reflect Reflect 동네 주변에 있는 물건을 하나 찾아오라고 했죠? 뭐예요? 밀어줘 밀어줘 그래서 밀어 reflect가 뭐예요? 반사하다 됐습니까? 그럼 리플렉션은 뭐예요? 리플렉션 반사겠죠 Find the word from the passage that fits in the all blanks She smiled at me in a friendly manner She smiled at me in a friendly way In a friendly way 라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기 있다고 테이블을 뒤에게 주시고 그래서 It is important to teach children table manners So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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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Polite But I felt Uncomfortable 오케이 그래서 in a friendly way 매너가 뭐예요? In a friendly manner 친근한 방식으로 친근한 친근하게 라고 하면 되겠죠? 친근하게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래야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Smile at you 그렇습니까? 어떤 식으로 미소를 지었니? In a friendly manner 그럼 이 매너는 W로 시작하는 같은 말 In a friendly 그렇죠 이때 매너의 뜻은 뭐? 방법, 방식이라는 뜻이죠 It is mother and me in a friendly way Friendly way It is important to teach children on table manners Table manners가 뭐예요? 그렇죠 식사애절이죠 식사애절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This manner is polite but I felt uncomfortable 뭔 뜻이야? 그쵸? 태도죠 공손했지만 나는 불편함을 느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rather than이 뭐였더라? rather than 그쵸 그럼 rather than general 한 번 해요? rather than general 그래서 생금한 것 보다 Okay 그래서 general 같은 말 유로 시작하는 usual이죠 그쵸? 장군 아니 쏠 일병 아니고요 장군 이런 뜻도 있는 것도 알죠? 장군 In a certain state 뭐예요? In a certain state 특정한 상태입니다 특정한 상태입니다 certain이 확실한 도대지만 특정한 상태입니다 Potential expected to become something to be in a certain state 특정한 상태가 될 것으로 기대받는 뭐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